코로나19 완치자가 불이익이나 차별까지 함께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습니다. 국방부가 코로나19 완치 장병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내용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보도에 오상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 판정을 받은 장병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지휘관은 부대 내에서 불이익이나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주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치료시설에서 퇴원한 뒤 부대로 복귀하는 기준은 두 가지. PCR 검사 기준상 음성이 나와 퇴원하면 예방적 격리 없이 부대에 복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임상 기준에 의한 퇴원의 경우에는 일주일의 예방적 격리 기간을 거쳐 부대에 복귀합니다. 특히 임상 기준에 의해 퇴원한 경우 의사의 판단 없이 부대에서 임의로 격리 기간을 연장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후유증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로감이나 수면장애, 호흡곤란이나 기침, 가래 등 여러 후유증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후유증이 의심되는 장병에 대해 적극적인 진료를 권장했습니다. 임상 기준에 의해 퇴원해 일주간 예방적 격리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방적 격리를 이유로 대면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고 적시했습니다. 격리 해제 후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지속되면 필요할 경우에 PCR 검사를 하고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호흡기 감염병으로 진단되면 부대에서 임의로 판단해 격리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장병과 분리해 생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완치자가 낙인되지 않도록 격리나 확진 초기부터 관리하고 접촉자의 경우에도 격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확진, 완치 후까지 일관성과 연계성이 있는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운영하는 자가진단과 마음돌봄 안내서 등 체계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